아 덥다 오늘은 리엔트리 알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합천 k2 빠지 웨이크보다는 수상스키가 전문인 바지긴 한데 오늘 저희 디야랜드 정보가 있어서 왔어요 오늘은 리엔트리 알리 알리 E-N-T-R-Y-O-L-L-I-E 맞나? 리엔트리 알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엔트리 알리 해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안세봄입니다 몇 살이에요? 저요 32위에요 *** 늙었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기환입니다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뒤에 아저씨 가세요 오늘 리엔트리 알리 해볼건데 진입하는 그 구간에 웨이크를 말리는 구간에 웨이크를 땅 치는거 이렇게 오빠 시작할 때 맨날 하는거에요 일단 알리는 칠 줄 알아야 돼 둘 다 알리는 되잖아 저는 칠 줄 아는거 같은데 잘 안되나? 치긴 치는데 끌어올리지는 몰라요 이게 빵 튕겨오른 느낌은 나? 네 그럼 됐고 두 손 잡고 해도 돼요? 두 손 잡고 해도 되죠 그게 편하면 근데 아마 좀 훈련할걸? 두 손 잡고 이런게 통 치면 이게 아마 좀 돌아가죠 그래서 아마 한 손을 놓고라면 통 붙였다가 이렇게 몸을 다 신지사이도 좋아지게 해 놓을까요 이게 이걸 맥크로 해보고 되면 그럼 이제 웨이크 앞으로 가는거야 웨이크 웨이크 옆에 삼각대기 있잖아 와이크 밑에서 아니고 와이크 끝에 올라가서 여기 서편에서 알리는거죠 쳐봐 한번 딱 두 손 잡고 가마가 잘 안 쳐질거야 기존에 알리기보다는 느낌이 틀리거든 이게 이 위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가시켜서 내놓고 기존 올라가려면 넘어갈거고 상위 웨이크에 서편에서 알리는거죠 중간 이상해서 중간 위에 올라가서 약간 오면 깜짝 놀라는 그런achment 내가 말하는게 들어봐. 잡아 봐봐. 톳사이드로 들어갔다가 힐사이드로 나온다 했잖아. 맞지? 왜냐하면 이게 리헨트 알리가 톳사이드로 할 수 있고 반대편 힐사이드로 할 수가 있는데 톳사이드가 훨씬 쉬워. 힐사이드가 어려워. 그래서 톳사이드로 먼저 알려주는 거거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웨이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가 이 위에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 이걸 만약에 팝을 이렇게 땅 치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몸이 웨이크에 올려주는 힘하고 네가 알리 치는 힘하고 동시에 맞아서 툭 튕겨서 이렇게 툭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느낌 그대로 하는 거거든. 톳사이드로 아니지 아니지 그런 느낌 아니지. 톳사이드 자세 먼저 잡아야지. 톳사이드 자세를 잡고 쭉 나가서 한 손을 놓고 텐션을 가진 채로 그 상태에서 알리를 딱 뒤로 치는 거야. 뒤로. 톳사이드인데 뒤로. 봐봐. 톳사이드인데 뒤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걸 너무 세게 뒤로 치면 뒤로 가면서 빠져. 근데 위로 치는 느낌인데 약간 체중만 뒤로 빼는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잘한다. 뭐야 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니 바로 가봐. 대박. 톳사이드로 들어갔다가 알리 쳐서 뒤로. 뒤로 뛰라는 게 아니고. 알리를 치는데 뒤로 빠지는 느낌. 뒤로 뛰라는 거 아니야. 알리를 치는데 뒤로 빠지는 느낌이. 뒤로 뛰라는 거 아니야. 위로 뛰는 거야. 위로 뛰는 건. 근데 그 느낌인데. 공중에서. 그렇지 약한 체중만 뒤로 빠지는 거야. 그건 제자리 뛴 거고. 어 오케이 금방 그 느낌.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딱 그 느낌.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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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 세범아 리엔틀 랄리 파이팅. 어 좋아. 어 거기 거기. 아 쉽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 거기.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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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내려와. 거기 아니야 아니야. 거기 거기 있지. 좋아 좋아. 조금만 더 올라타고 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타고 났어. 기완이의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버니업 이렇게 하고. 역광이네 역광. 기완이 스물아홉. 이제 탄지 3개월. 3개월 만에 어떻게 저렇게 타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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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만에. 알리3를. 끝처럼 하네. 뭐야 저거. 그러니까 알리3 저렇게 쉬웠나. 아니 아. 웨이크 마차져라. 웨이크 마차져라. 웨이크 마차져라. 웨이크 깨져라. 와. 아. 하하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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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면서 뒤로 빼는 게 아니고. 올려놓고 빼는 거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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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정성껏 가주시면 돼요. 보좌. 좋아. 좋아. 알리를. 길게 쳐야 해. 길게.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좋아 그렇지? 와 잘한다 쟤 된다 했잖아 이거 그래 좋아 기한아 느낌은 좀 나지? 한두 번 느낌 났지? 빵 올라가 느낌 나긴 나는데 힘 빠지니까 안되지? 힘 빠지니까 좀 잘 안되지 않냐? 이거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출발하면 처음에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힘 빠지면 이게 잘 안되는 기술이라서 왜냐면 나중에 톳사이드 계열 기술 할 때는 입합을 많이 쓰거든 나중에 네가 기술 하게 되면 지금 해놓으면 좋아 고생했어